공감할 수 있잖아요 통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감 세대가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안이 더울 것 같아요 한 번쯤 노래해봤었고 그리고 톱기타로 연주해보았던 그런 곡입니다 한 번쯤 노래해봤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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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쯤 노래해 보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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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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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의다운 날 경매하라 천사에게 이뿐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감동받아주시고 박수쳐주시니까 감사하고요. 우리 마지막 곡으로 세 곡 들을 텐데요. 우리 끝에 보면 작별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. 여러분께 잠깐 부탁을 드리면 올드렌자 우리 맨 끝곡은 우리 석핀한 목사님께서도 원하시고요. 그리고 우리 단원들과 함께 여러분도 일어서셔서 손에 손을 잡고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에 소망과 희망을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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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